샤워 시간입니다. 공주님 물에 온도가 적당합니다. 39도 38도 사이에서 조금 따뜻할 수 있어요.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. 공주님 공주님 샤워를 시작하겠습니다. 물이 있는 물 물 온도 어떠세요? 물 온도 원이세요? 물 온도 원이세요? 좋아요. 다질 수거든요. 이마부터 이마랑 완전 이뻐지는 거죠. 좋습니다. 볼 한 번 할까요? 오른쪽 볼 왼쪽 볼이구나. 입 한 번 쫙 지나가겠습니다. 오른쪽 눈 감으세요. 눈 감으세요. 눈 감으세요. 눈 감으세요. 눈 감지 마세요. 반대편 눈 감으세요. 눈 감으세요. 좋아요. 눈 감으세요. 입 한 번 쫙 코만 쫙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. 이마 머리 감으세요. 머리 감으세요. 물을 더합니다. 물은 어떠세요? 물은 어떠세요? 고객님. 아주 좋아요. 이마까지 물이 불은 날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좋습니다. 좋아요. 물이 싹 쑤시니까 다음 뭐 해야 돼요? 펌핑 세 번 하겠습니다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우리 누구나 손등을 간지러주라 거품 마인드 너무 좋잖아요? 공주님 너무 좋아요 힘 보겠습니다 물, 눈동 그렛나루 한번 하시고요 뒷머리 뒷머리 뒤쪽으로 뒷머리 쪽으로 그렛나루 한 번 더 이럴 때 카스톡이 하죠 그렛나루 싹싹 닦아주시고요 이마랑 정리해주세요 이목마인드 한 번 싹 정리해주세요 그렇지 좋습니다 공주님 잘했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좋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? 무름도 어떠세요? 무름도 원이세요? 아이고 좋아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다 다했네 아이고 다했다 자 그럼 뭐예요? 기저귀 벗고 탕해 들어가겠습니다 공주님 자 기저귀 이렇게 삭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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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네 물은 어떠세요? 아이고 통당 아이고 어떠세요? 자 그만 더 쭉 점프 그렇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배에 왕자가 그냥 쭉 한번 들어가고 쭉 그렇죠 중지손가락, 검지손가락,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닦아주고 팔 닦아주고 어깨랑 입 닦아주고 목도 닦아주고 겨드랑 배부터 닦아주고 가슴이랑 배 한번 닦아주고 오른쪽 만세. 그렇죠. 겨드랑이 한번 만세 한번 도와주세요. 만세 한번 도와주세요. 만세. 오케이. 만세. 오케이. 만세. 오케이. 오케이. 반대발. 오른팔 안되면 왼팔을 잡아줘요. 어휴. 힘이 그렇게 좋냐. 한 번 더 가라앉으면 안되니까 다시 올라가주시고요. 좋습니다. 오케이. 좋아요. 아이고 좋아요. 겨드랑이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. 그 전에 발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 거품이. 이렇게 비비기만 하는거죠. 그렇죠 잘 올라갔습니다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와 신기하다. 거품이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거품이 생깁니다. 좋아요. 자 여기 엉덩이 하고 엉덩이. 엉덩이 좋아. 엉덩이 뻗어라. 엉덩이 미인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좋았습니다. 자 엉덩이 좋았습니다. 자 가슴에 물도 한번 더 끼얹고 그렇죠. 겨드랑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. 양쪽 다리 누르면 어디를 해줄 거 봐. 아 양쪽 다리 누르는구나. 자 먹으면 안 돼요. 자 겨드랑이 그렇지. 와 고정해주세요. 거지가 형님 하겠어요. 아 그렇죠. 자 반대편. 반대편 여기 있습니다. 만세. 반대. 자 어깨 풀어줘. 어깨 풀어줘 그렇지. 아이 좋아요. 그렇죠 잘했어. 자 여기 귀 뒤에도 그렇죠. 귀 뒤 여기가 아주 그냥 더럽던 소음이 있어요. 우리의 몸이. 자 목도 그렇지. 아이고 잘했어. 여기 여기. 그렇지. 아빠 물 다 튀긴다 그렇지? 자 아이쿠. 아이고 잘했다. 자 다음 어디로 갈까요? 깨끗한 물도 있습니다.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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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아빠가 짤리게 해줄게요. 우짜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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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 그렇지. 손을 당했고 발을 당했고 그래서 목 뒤에서 싹 귀에 한 번 싹 그래서 반대편 싹 싹 그래서 목 싹 좋았어요. 좋았어요. 다 했어요. 그렇죠. 자 이제 일어나겠습니다. 싹 잘했어요. 하지만 다시 양팠습니다. 무거워서 못 뛰겠어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하나 둘 셋. 아빠한테 안겼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누워서 머리 한 번 헹구고 들어가겠습니다. 공주님. 자 가겠습니다. 공주님. 아이컵불. 노릉노릉한 이세요. 어떠세요? 물 기분 좋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쉐킷 쉐킷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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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. 깔끔합니다. 좋았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자. 공주님. 가서 이제 로션 바로 갑시다. 오케이. 로션 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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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. 티usive. breat Är. 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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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. 아멘